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아 진짜 아 테이크 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30초 이내로 먹겠습니다 우와 それでは 자식을 찍고 있기만요 세에노 네 그토록을 감세했습니다 아 루을 설명해주세요 에어 불닭볶음면은 너무 짠 으깨 그런데 네 제가 3초의 패드 1개 네 정확히 난다이니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が いかにして辛い麺を口の中に 素早く書き込み入れるかが勝負どころである てな感じで 早速 グッ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それでは いきましょう 30秒で 3 2 1 スタート いけるいける いけるよ 1 2 ヾ そして 3 明日 前 여러분 안녕하세요.